Q. 권민기의 가스! 안녕하세요 쟤입니다! 아 오랜만이다 바로 저희가 선백 전에 네 단합 겸 펜션에 놀러왔는데요 완전 좋아요 기분 완전 상큼합니다 자 그러면 온 김에 뒤에 바로 수영경도 있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아 잭슨 이건 뭔데? 주엉이지 나는 선택길 하나밖에 없어 유겸이랑 잭슨이 형 선택길 하나밖에 없지 유겸이랑 잭슨이 형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보! 어 안 냈어 잘가 아니야 형 아니야 야 한번만 기와라 해줄게 가위가위 보! 막내 떡 걸렸어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사 하면 숙소로 가자 두 명 가위가위 보! 진행은 이렇게 네 명이서 네 이렇게 하는걸로 행복하긴 하네 네 애들은 친절하게 놀고 있으니까요 빨리 와 네 아 추워 안 돼 뜨거울지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뜨거울지 네 우리의 아이안이 우리의 아이안이 우리의 아이안이 네 눈을 참았던 날 그 속에 수많은 멸들을 보았어 조금은 우습게 입었는 그날 Happy는 왜 그런 날은 너 그 순간 난 잊을 수 없어 나도 네가 나를 향해 오는 날 넌 내게 best of the best the one I ever had 너에게 내가 선물할게 I won't regret Miss you, I really miss you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난 노래 불러줘 Turn the radio, oh, oh, oh Turn the radio, oh, oh, oh Miss you, I really miss you 네가 날 생각할 수 있게 난 노래 불러줘 Turn the radio, oh, oh, oh Turn the radio, oh, oh, oh Forever young, 둘 만의 시간을 Forever young, 둘 지금 심지 않아 Forever young, baby Who, who, baby Who, who, baby Cause I wanna be Forever young, 너와 이틀고 Forever young, 시간이 끊을 다가고 Forever young, oh, oh, baby Who, who, baby Who, who, baby Ever you're my shorty Ever you're my shorty 밤새 별에서 너와 내 맘에 날 너와 너의 눈빛과 너의 미소가 날 녹여 더욱 설레이게 해 넌 그대론 얘기해 더 가까이 와 나와 아름다운 밤을 느껴볼래 You shot it I wanna be with you forever young, 딱 봐도 아름다 You're my baby girl Miss you, I really miss you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내 노랠 불러줄 Don't you rea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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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on't you rea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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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iss you, I really miss you 네 반에 생각할 수 있게 네,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너무 흥분해서 입술을 하고서 좀 재밌게 놀아봤는데 저희가 사실 이 수영장에서 저녁밥 차리는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저녁 뭐야? 네? 저녁? 네? 뭐 진 팀이 만들기 나름이겠지 근데 뭐 먹어? 아직 없어? 뭐 먹어? 뭐 먹어 이긴 팀은 좋아하겠죠 일단 바베큐를 먹겠지 오, 예, 바베큐 바베큐 누구 전에 했어, 그럼요? 잭슨 형 회사가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뽑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니, 뽑기하지 말자 뽑기하지 말자고? 재밌게 하네 지금 잭슨 뒤에 뽑기 갖고 있는데? 아, 이미 나왔으니까 뽑기, 뽑기하다 잭슨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뽑기로 하자 2쪽부터 네, 뽑기로 심판과 3대3으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막내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말 좀 할게 마태형이, 유겸은 마태형이 이제 아, 심판 아니야, 알았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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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췄습니다 근데, 잠깐만 심판은 그, 저녁밥 준비해야 돼? 아니, 심판은 저녁밥 준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진행만 하면 돼 밥도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아니, 심판 밥은 먹죠 그냥, 게임 한 다음에 집에 가면 되는 거야? 네, 게임하고 밥 먹고 또, 도로슨씩 가면 되는 거예요 아, 큰일이 남현 씨 보여줄까? 아, 저요? 진짜 잘 걸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팀 나 같은 아, 나 안 할래요 아, 근데 나 게임하고 싶은데 나 못해 아, 야! 야, 졌어! 야! 야, 세 팀 야, 세 팀 아, 야, 세 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혹시 몰라 너무 다 커 아니, 아니야, 혹시 몰라 우리 팀 달리기 이길 수도 있어 형, 형, 심판 할래? 그래, 알겠어, 바꿔줄게 오케이 나는, 뭐 게임 타임! 게임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형, 나를 바꿔야 그러면? 네, 여러분 심판이 됐습니다 네, 심판은 저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침대로 서 주시겠어요? 네 아가 팀이 이쪽으로 서 주시고요 아메리카! 아메리카 팀 나 미국 남양주잖아요, 미국 아니라 예! 남메리카 남메리카 준비되셨어요? 아메리카 여러분, 그러면은 3분을 줄게요 3분 줄 테니까 서로 팀의 단합을 위해서 서로 팀 구호를 짜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팀 구호 팀 구호 아니, 둘 다지고 뭐하지? 뭐하지? 또 있나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아가새 하면은 아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좋은 시네 아가팀의 네, 아가팀의 구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시작 자, 시작 아! 가! 팀입니다! 멤버는 우리한테 말 없었어요? 우리 당황했잖아 그러니까 점점점점 왜요? 이거 한번 다시 해야 하는 거야 뛰는 건 안 잡혔네 괜찮아요 꼭 잡아야 돼요? 어 잡는 게 좋지 아니야 다시 한번 갈까요? 아니 다시 한번 하자 네, 다시 한번 가죠 그러면 네, 네 아가팀 구호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캠프를 안 잡아서 우리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내보내주세요 이거 네, 빠졌는데 못 잡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아, 근데 되게 TV로 보면 웃기게 하네 이미 젖어있어 아가팀 파이팅 하자 네, 준비 됐죠? 자, 하나, 둘, 셋 어 가 팀 파이팅!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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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잡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어? 뭘 부렸어요? 아니, 잡았습니다 이번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쪽 가세요 자, 그러면은 셋 팀 구호가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 이렇게만 아유 아유, 좋았어요 아니, 내가 뛸 때 너 빠질래? 아니, 내가 뛸 때 느낌이 안 좋았어 내가 뛸 때 뭔가 옆에 사람이 없더라고 자, 하나 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셋 팀 쏘만니, 내가 더 물 빠진 거야 셋 팀 어, 시간 초과됩니다 마시지마시지 마시지마시지 우리 커피 아네 유경이 쟤 때문에 맞아, 쟤 때문에 아 자, 셋 팀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나 완전히 제대했어 발음 좀 똑바로 해줄게 뭐라는지 잘 자 여러분 자 준비되셨나요? 영재형 형 우리 우리 인생 형 은혜 맡기고 있다 다 해가지고 갑니다 3팀 시 자 커버 출발 얘 차 왜 왜 와 이거 빨리 가야돼 가야돼 시작하면 출발하자 시작하면 출발하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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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세요 시작 시작 대박 영재형 영재형 영재 영재형 죄송한데 심판 아 바지 벗겨요 발 다 하지 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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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영재형 빨리 영재형 아 영재형 아 영재형 좋아 자 바담아라 이동하드립니다 뭐야 너 버려왔어 뭐야 나와 신발신없어 이형 뭐 신발 벗으라면 없었어 택생 그가 뭐라고 택생 택생 아 일단 사귄사람들 야 벤베 택생 나 탈다 바텨올거치 죄송하지만 제가 보냈다고한 적은 안거든요 도대체 미치고 인각도 응원 발결 으 국회 유겸 씨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유겸 씨 이겼다 유겸 씨 이겼어 우리 유겸 씨가 이겼어요 와 이거 심판 좀 아닌 것 같아요 코 망쳐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이제 이제 하시면 돼요 아 힘 다 뺏어 아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안 돼 아 괜찮아 한번요 아 원래 힘든 거에요 원래 힘든 거니까 야 남자야 우리 남자야 이번에는 연습게임 아니죠 네네 연습게임 아니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갈 게 없어요 자 시작 영재 형 컴온 와 마크 잘한다 목포 대 LA LA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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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재는 제가 더 많이 타라가서 영재는 더 많이 타라가서 야 열어봐 열어봐 istically tent 울미야 던져 던져 Herr검 분명 안 들었어 분명 mine 불안해 던져 분명 안 들었어 전 사람을 들어줄깐 선배님, 돌보러가 있어. 신지 형 왜 그래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아가씨 이겼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형 이번 게임 우승은 아가팀이 이겼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임 준비하도록 하죠 힘을 내요 슈퍼 파워 박자팀 준비해주세요 진짜 하악해 보인다 잠시만 안정적이에요 마크 형 끝내버려 상대팀 김화전 누가 봐야겠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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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들어가 하나 둘 셋 우와 미친사람도 공격해도 됩니다 아 됐네 아 됐네 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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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건해주세요 예 예 예 미 buffer 미кие 나 어떻게 랩 마틸려고 했었는데 자 얘 너무 나 너무 시시하게 끝났죠 이겸이까지 투입해서 제대로 3-3으로 다시 한 번 그럼 우리 Miranda 줄 수 없어 나 혹시 몰라요! 혹시 그러는 걸! 질수없어! 삼세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벗기기 삼세판 나 절대 안 벗겨요 형! 준비하세요! 어깨 태워 어깨! 네 어깨 태우세요 자 양 팀 준비해주세요 아까 진짜 버틸려고 했는데 자 시작! 잠깐만 차가워 좋아 좋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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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어깨 올렸다 이성이 형이 여기 들어와 시작! 시작이에요? 야 얘랑 뽀뽀해 나! 뭐하는 거야 안돼 안돼 알아서 이렇게 자세! 나 자세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야해 자세가 빨리 와! 빨리 와! 와! 가야지! 덤벼! 아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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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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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파이팅 아아악 덤벼! 야 너 스냅픽 짐장 안 올린다 진작 못 올린다 네! 따로 기업 한번 야 진열이 나 폴새스 하는 거 아니야? 다리 걸지 마! 아 진짜로 싫었잖아! 왜 이렇게 발 뺏어 얘? 아 진열이 형!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네! 자 게임을 두 종류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세 팀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어요 근데 좀 아쉽네요 지금 근데 역시 준비했어 준비했어 기분 좋네 근데 저번 주 뭐 제가 왕이었잖아요 이불바일 때문에 저도 뭐 없습니다 변말 요리 잘하니까 네 오늘 게임에서 이긴 팀은 아가팀 아가팀을 위해서 이겼습니다 이길 줄 알았어 자신감이네 제스앤씨는 물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정말 재밌었고 오랜만에 어 일단 저희 리얼갓셈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펜션 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거였는데 네 또 사실 또 곧 이어질 일곱 번째 이야기가 좀 저희가 진 팀이 또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저녁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진 팀이 요리 잘 하세요? 요리요? 요리요? 잘하지 뱀뱀씨 우리 뱀뱀이 있으니까 사실 사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뱀뱀씨가 요리를 잘하신다고 요리 잘한다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드디어 알게 돼요 사실 사실 뭐 뱀뱀이 사실상 숙소에서 뭐 이렇게 알려준 건 없었는데 뭐 저희한테 해준 건 없는데 라면 라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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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라면 고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싶은 거는 음식 찌개 찌개 음식을 얼마나 잘하나 한번 찌개 만든 적이 없는데 한 한국 스타일로 해주세요 좀 네 아니요 아니요 요리에 굉장히 자신 있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요리가 자신 있는지 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뱀뱀 준비되면 준비된 거 아닌가요? 그쵸 뱀뱀 준비되셨어요? 됐습니다 확실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팀은 요리를 하러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씻고 씻고 있을게요 오늘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둘 셋 Come and get it Go 네 예 또 수영장 왔어요 또 수영장 왔네요 죄송합니다 강목을 하지 않지 지는 사람 빠져 자 하나 둘 셋 지금 거짓 끝났습니다 감사해봅시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저희 저번에 LA 갔는데 제 집에서 이런 수영게임도 같이 했는데 그때 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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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몇 명밖에 물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 같이 수영게임도 같이 하고 이제 곧 하는 바비큐 파티도 하니까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해요 진짜 리얼가슴 덕분에 멤버들이 일곱 명 다 수영장에 빠진 건 처음이에요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논거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컴백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얼른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은 좀 근육 생겼어요 잭슨 여러분의 잭슨 근육 좀 생겼어요 잠깐만 아직 있나? 오 괜찮네 자기 잼 모니터를 하고 있어 자기 근육 오 되게 괜찮네 나 바디빌빌드를 할까? 아가새 여러분 어디 보다 할까? 잭슨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가새 여러분